벙력 저편에 벙력 저편에 원동이 뜨면 이야 잘한다 벙력 저편에 원동이 뜨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것을 집시대여 찾으리라 집시대여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라 살아야만 하라 서산천 넘어 해가 기울면 서산천 넘어 해가 기울면 접으리라 날개를 접으리라 날개를 접으리라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생은 무엇인가요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살아야만 하나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연바위 대리라 천연바위 대리라 천연바위 대리라 천연바위 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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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연바위 대리라 복력 저편에 복력 저편에 원동이 테면 이야.. 잘한다 복력 저편에 원동이 테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것을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것을 집시대여 찾으리라 집시대여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살아야만 하나 서산천 너머 해가 기울면 서산천 너머 해가 기울면 접으리라 날개를 접으리라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기쁨으로 밝히리라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생은 무엇인가요? 생은 무엇인가요? 생은 무엇인가요? 생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부질없는 욕심으로 부질없는 욕심으로 부질없는 욕심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바위 대리라 천년바위 대리라 천년바위 대리라 천년바위 대리라 대리라 대리라